인퀴즈터 전기불꽃 라하! 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퀴즈터 전기불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즌에 고자본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짓고 불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남겨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인퀴즈터 전기불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이 이렇게 몬스터를 클릭하지 않아도 다방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클리어링이 상당히 좋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좁은 곳에선 굉장히 센데요 이제 넓은 곳에선 조금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구석으로 몰고 가서 때리셔야 좀 편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자본이기 때문에 좋은 빌드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낮은 투자로 고효율을 내야 정말 좋은 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기불꽃이 재미있어서 저는 나름 쏘쏘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마피가 일단 있어야 기본적으로 굴러가는 세팅을 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신성한 축복보조를 활용해서 이제 증오를 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 상의안으로 써주셔야 되고 1레벨로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 신성한 축복보조가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만화 소모가 늘어나고 대신에 지속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보통 9초 안에 보스를 잡기 때문에 딱히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리면 아예 쓰질 못하겠죠 이렇게 일시적으로 키는 건데 이걸 킬 수가 없게 돼요 만화 소모가 지금 22인데 32 있죠 그래서 이걸 맞춰서 본인의 만화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징벌과 징표까지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까지 계산해서 좀 여유롭게 쓰시는 게 물론 좋겠죠 징벌 정의화염 용암방패 강화보조 이렇게 껴서 징벌하고 정의화염 강화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기묘한 오만보조 활력 폭풍의 방패 넣었고요 기묘한 오만보조를 활용해서 피통을 낮췄습니다 그 이유가 고통의 조율을 이용해서 주문피의 증폭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갑옷에 전부 다 오라를 넣어놨습니다 개몽보조와 연결을 해놨고요 딱히 설명은 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갑옷에 넣게 되면 이제 주 딜을 어디서 챙기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번 시즌에는 장갑에 챙기는 게 좀 쉬운 것 같아서 장갑에 넣었습니다 저도 인퀴집터 고자본으로 처음 해보기 때문에 뭐가 좋을지 고민하다가 이 장갑을 선택했고요 에센스 작업한 거 제가 영상 따로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기묘한 연관보조 각줌에 상위한 전기불꽃 아이템이기도 보조를 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이 굉장히 괜찮은 편이고 이번 시즌에 MF가 좀 유행을 해서 저도 그 유행에 맞춰서 해치만 약재사는커녕 에? 득템도 못하고 샤카리도 못 만나고 정말 슬픕니다 자 그리고 화염질주 저격쇠 징표 비전쇄도 보조 그리고 얼음의 순수함 껴줬습니다 자 얼음의 순수함을 쓰고 있는데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비호의 오로라고 이 얼음의 순수함하고 동일한 원소 속성입니다 지금 보면 이것도 냉기저항 최대치 획득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살점의 융합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최대의 저항이 많이 높아집니다 지금 88까지 왔고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갑옷도 냉기저항 최대치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킬잼은 어느정도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아이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호의 오로라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채용을 했고요 이 비호의 오로라 채용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죠 생존하고 냉기저항 최대치 올려주는 걸로 저항 날먹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성운 시전속도 롤만 보시면 됩니다 위에 고정속성 꼭 썹댐 안 챙겨도 돼요 그리고 오라를 많이 키기 때문에 투구하고 갑옷에 혐오의 에센스를 통해서 작업을 해줘서 피통하고 모자른 스탯 그리고 저항 챙겨주시면 아주 좋겠죠 그리고 주디를 장갑에서 하는데 에센작 제가 따로 영상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장갑 만드는 방법 그거 보시고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치명타 확률 에센스를 바르게 될 텐데 저는 치명타 재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시전 재련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확률적으로 100%로 아마 무조건 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형제의 부름 쌍구석 반지 시전속도 챙겨주시면 되고 여기에 기폭제도 발려있으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벤토의 도박까지 껴줘줬습니다 이건 꼭 안 껴도 되고요 뭐 시전속도 붙어있는 저항 빵빵한 걸로 구하셔서 쓰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자 그리고 공허보행자 엄청난 가성비로 쓰고 있고요 이제 업그레이드 하려면 도순맹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물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밑 그리고 황금 플라스크 마피기 때문에 이제 상시 정용입니다 그래서 희귀도를 계속 받으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카조 났기 때문에 챙겨주고요 시전속도 같이 연결해줬습니다 그리고 토파즈 플라스크의 스킬의 만화 소모 감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만화 소모 감소를 크래프팅 하지 않으면 전기불꽃을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동속도 이렇게 해놨고요 음... 중요한 점이라고 하면 이 황금 플라스크 설명하기 전에 사디바이는 먹고 가겠습니다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 정말 중요한 건 이 황금 플라스크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치확이 모자르면 다이아몬드 플라스크로 바꿔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걸 끼고도 치확이 100%가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5차 전직 주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힘의 신념이라고 최소 건농춘전 보이시죠 이걸 통해서 땡겨줬고요 화강한 플라스크를 쓰지 않아도 물피감이 90이 됩니다 그 이유가 인내 충전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의 신념 쓰는 거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급소 신속한 도주 전부 챙겨줘서 낭낭하게 맞춰놨고요 치확을 그리고 분광심장 눈태풍 광범위 파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분광심장 눈태풍 광범위 파괴 여기는 도리안이 교움 분광심장 눈태풍 이렇게 챙겨줬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위험한 연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가격도 괜찮고 타락한 피 면역을 여기서 땡깁니다 그리고 원형으로 발사되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도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빼게 되면 앞으로만 나갑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좀 뒤로 늦게 가요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쓰시려면 이 위험한 연구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설명드릴 부분이 이 오닉스 목걸이에 할당 데이의 용사를 찍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데이의 용사를 하고도 신비한 매력을 찍었는데 그 이유가 여기는 불가능한 탈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탈출 보시면 강경 자만의 정점 내에 패시브 스킬이 트리와 연결되지 않아도 할당 가능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하지 않아도 점유 효율하고 신비한 매력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유 효율을 또 어디서 땡길 수 있을까 하다가 데이의 용사를 찍게 됐고요 이거는 오라 스태킹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기 있는 호전적인 신념입니다 그리고 기이한 본능하고 같이 쓰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헌신당 얻는 원소저항 빚어줘오라 엄청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 격리됨이라는 걸 찾아야 돼요 헌신이 150 이상인 상태에서 원소 상태 이상 면역 신성화 지대에는 인퀴집터가 항상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소 상태 이상이 면역입니다 그래서 뭐 점화나 그런 게 걸리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노드가 가는 위치에 있는 게 가장 좋은데 이걸 찾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헌신당 원소저항하고 빚어줘오라가 올라가는데 여기 있는 기이한 본능을 통해서 이 반경에 있는 찍지 않은 소형 노드들이 전부 다 찍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을 85나 끌어와서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커니즘을 알고 계시면 이제 전기불꽃 아니더라도 폭풍에 낙인을 하실 때도 저는 이렇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분광주얼, 열광시전, 그리고 결의, 치명타 받는 추가 피해 감소 정도로 챙겼고요 딜적으로 좀 더 올리고 싶으시면 열광시전의 다른 정밀치배라든지 뭐 그런 걸 사용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관통을 챙기지 않아도 되는 건 인퀴집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빗겨내기, 신성한 방패가 정말 꿀 중에 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명의 이치배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치확이 딸리지 않게 힘의 신념을 써주는 거 만약에 힘의 신념을 못 쓰겠다 하면 여기 있는 플라스크를 치확으로 바꿔주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셔도 어렵지 않을 거고요 전기불꽃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전 불볼로 넘어가는데 불볼도 아주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라그나 게임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 pierw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